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바로미 계십니까? 신뢰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잘 왔다..느낌있다 거기 누구세요? 잠깐만..누구 있으니 방금 쳐다봤는데..? 잠시만..어디있어..? 오..잠깐만.. 뭐야..? 누구세요? 잠시만요.. 뭔 불탄냄새가 나지..잠깐만.. 잠시만요.. 누구 있어요..? 아 저 누나 뭐 지나갔어 방금 전에.. 누구 있어요..? 귀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 계세요..? 누구세요..? transf ok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증폭기 뺄게요. 여러분, 증폭기 뺄게요. 증폭기 뺄습니다. 여러분들 소리가 너무 아파하시니까 제가 소리를 다 뺐어요. 아이씨 깜짝이야. 혹시 계십니까? 저 부르셨죠? 잠깐만.. 잠깐만.. 내 뒤에 있어..잠깐만.. 아.. 잠깐만.. 여기 뭐야..? 내가 할 수 없는 곳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곳인가? 진짜로 이거는? 주님.. 네.. 감사합니다.. 꼭.. 오.. 오.. 잠시만요 잠깐만요.. 집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부적 하나 조지고 오곡 이런거 안 비릅니다 그냥 부적 하나 조지고 바로 들어갑니다 누나 잘쓸게 이거는 써주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너무 깊이 알려드리지 마세요 진짜 위험할 때 쓰라는 써주신 분이 따로 있습니다 흰색 부적 초악귀에서만 쓰는거 초악귀에서만 쓰는거 바로 흰색입니다 진짜 이선진 분이 따로 있기때문에 다 안타버리네.. 찝찝하게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 경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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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